드디어 내가 미니미즈로 출력할 때가 되게 좋아 근데 뭐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미니미즈로 출력하지 않나? What's one artist you would love to collaborate with? 슈가? 슈가? 왜? 근데 슈가님이랑 뭐예요? 자꾸 하고 싶었었어요 이번에 이번 동생들이 생각했거든요 형 한 번 더 커버 같은 거 나랑 원래 유학이 됐었는데 미니타임이었는데 대단계의 얘기였죠 슈가! 원래 슈가 형이랑 뭘 해보고 싶었는데 아니면 좀 시킬 것 같죠? 뭐 많이 하죠 뭐 뭐 어쨌든 아픈 음악 사회 얘기하고 공개하기는 참 많아서 슈가 형이 많이 했을 거예요 어 지금 지민이한테 한 곡을 줄까? 왜 왜 왜 왜 아니 그냥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지금 지윈이 스타일을 좀 그니까 사실은 파악은 형이 더 잘하긴 하잖아요 나는 주면 주지 할라고요 할라고 할라고